아직 주민이 그대로 살고 있는 남쪽 마을은 조금 초라한 모습들이다. 일부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골목길 사이사이에 펼쳐진 역사의 흔적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입장료를 받고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는 아주머니. 수백년 세월의 때가 묻은 창과 지붕이지만 청나라 시대에 세워진 200년도 더 된 집이다. 이곳이 더 우전답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은 이곳이 개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수상소서